13분 기념 따라 knapp 나는 지금 두바이다. 지금 나는 모든 게 새로다. 네가 핑크색의 여성 bit? 여 마지막에 여겐 strip 오 신기해. 2018년 나는 15개국을 여행했다고. 아 너무 예쁘다. 매번 여행은 설레지만 그때 느낀 감정들과 지금은 사뭇 다르다. 가장 비슷한 느낌을 찾아보자면 내가 해외여행을 맨 처음 갔었을 때 그 느낌이 가장 가까울 것 같다. 이번 여행이 또 특별한 이유는 가장 현지 분위기를 많이 느낀 여행이다. 이 시국 여행 첫 여행지, 두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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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 가자! 와! 멋있다, 스타일리! 여기가 처음 디자인의 레스토랑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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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그녀는 블로그인가요? 네, 유튜버! 유튜버! 자인! 사우디는 한국에 있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요. 한국에 있기도 하고요. 몇일 동안 한국에 있었나요? 2일 정도. 아! 캡사라고 사우디 음식 중에 가장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 오! 이건 타무르! 아! 이건 타무르! 이건 사우디 커피입니다. 사우디 커피입니다! 오! 잠시만요! 제가 사진을 찍고 싶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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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청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대치하자! 꼭 먹으라고! 맞아요! 이건 되게 달고 맛있는 편이에요! 이거는 진짜! 아! 좀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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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요거트랑 이거랑 같이 먹는 거야? 어머 신기해 요거트랑 먹는 거 괜찮은데? 맛이 특별해 이게 사우디식 배추야자인데 엄청 맛있어요 곡감 같아요 엄청 쫀득쫀득해 이거는 맛이 없어요 못 먹겠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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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는 저기 저 크림 슬라멘 왜요? 왜요? 이런데 집이 있어요 이런데 집이 있어요 이런데 갑자기 가게 된 집 투어 여기가 되게 좋은 레지던스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월세가 얼마일까? 부자친구 저도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세요 물어봐 그 용어를 모르겠어 월세가 뭐야 음 월세가 아 하나 매월이요 For a year? 이게 달러니까 2천만 원. For a year? 월세? 아 월세가 이 정도? 아 괜찮네. 우리 사라하. Yeah. 갑자기 가게 됐어. 와 월세가 155만 원. Can you just one minute? Just one minute. 이렇게 월세 1만 원. 서울의 두 배 정도 아닌가? 여기가 근데 시내에요? 여기 좋은 데죠. 외관 건물이 진짜 좋아 보였어요. 근데 두바이가 비싸긴 한데 서울이 비싸요. 여기 그럼 보증금은 남는 건가? 알았다. 저는 보증금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비얼리 내는 게 있고 연마다 내는 게 있고 달마다 내는 게 있는데 시그니엘 레지너스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되게 좋아 보여요. 대리석이 꼭 이렇게 아 유튜브 가기 1, 2개가 아닌데? 어우 감사합니다 샨나님. 유튜브 가기 계속 나오고 있어. 썸네일만 잘 신경 쓰면 대박 납니다. 아 그러면은 잠시 둘이서 엘리베이터에서 사진 찍어도 되나? 네 그럼요. 오케이 오케이. 아 네네. 썸네일을... 썸네일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쵸 그쵸. 아 아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마크 백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크 스톰어 투어. 뚜구뚜구. 와아아아. 깜빡만. 아아아아아아. 와 진짜 큰 아테인이다. 슛? 야. 석이. 석이? 으흠. 안 석이.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완전 뷰 맛집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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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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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메스 자, 시간을 줘 오, 에레메트에요?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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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의 향이 나네 오아 오우 오우 향이 매우 좋다 오우 에레메스 향수를 맡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하하하 어, 이거 좀 약간 아아압 오, 이건 약간 좀 강해 네 자, 이거 자, 좀만 담아갑시다 언제 뿌려보냐고요 에레메스 향수 언제 뿌려봐 와우 와우 무슨 구역도 이쁘고 아우, 화장실 악 화장실 아, 화장실 하 dinner 화장실. 다 괜찮ously 이것도 되게 좋아보여요 오우 랄라 오 오까라 입으셨다 와아 아드쿠리 아드쿠리 이슈부 와 아주 쉬워 쉬워 와 매니저 와 매니저 다시 가?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거랍니다 아 그렇게 잘 치시는 거더라고요 이거 잘 치세요 I work with this magazine I work with this magazine before I work with this magazine before That is Zach And this one also I work with this one and this one also This is me I'm your Rojiang 와 so cute And this one I do This one I write I write this one 오~~~ 제가 한 학생의 친구가 한국에서 나온 친구예요 이분이 호진 호진? 호진 호진 아, 호진 이름이nic지 다음이 다른 장인 그리고 다른 장인 고기 왜? 와, 여기体이네 시그니엘이네, 시그니엘 와 여기 시그니엘 같아 이곳은 영어에서부터 헬스상화입니다. 이런 부분은 헬스상화입니다. 그곳에 있는 곳이 있어요. 골프장을 데리고 와주셨어요. 제가 두바이에 와서 골프를 치러 올 줄이야. 여기 물이 좋은데! 물이 좋은데! 신나신 거 아닌가요? 저 골프할래요! 와우 대박! 맛있다! 신내진다! 초고라면 이렇게 점프가 뜯어져요. 초고라면 이렇게 점프가 뜯어져요. 소울이 안 나요? 소울이 안 나요? 소울이 안 나요? 와 너무 더워. 진짜 땀 나요. 아니 너무 알찬 비록에서 오늘. 오늘 하루에 몇 개 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래도 두바이 골프장을 제가 인생 살면서 언제 와보겠습니까? 아하. 저는 최대로 여기까지밖에 못 보냈어요. 여기도 못 갔어요. 그게 이제 목표가 나와요. 와 이제 엄청 밤이 됐어요. 보라색이야. 7시 15분. 오늘은 좀 일찍 숙소에 들어왔고요. 여기는 밤 되니까 더 예뻐요. 오늘 1일차는 두바이를 맛봤던 시간이라서 좀 더 욕심내지 않고 일찍 들어와서 자려고. 일단 두바이 자체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여행집 스타일이에요. 조형물도 멋스럽고. 치한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리고 되게 깔끔하고. 맛있는 것도 많고. 내일도 기대해주세요. 내일 봐요. 안녕. 해주세요. cept하는 장ov의 아들아 Covid naj부야 제일god bingo